여기는 신림역에서 신림오동이고 역에서 한 700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상층이고 연식이 오래된 집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집이고 분리는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분리된 것만 신발 신고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400에 40입니다. 역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연식이 있어도 사실 신림오동은 400에 40이나 500에 40이나 거의 비슷하죠. 500에 40으로 이 정도 방 넓이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고 관리비가 없으니까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조금 저렴한 건 맞는데 연식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아마 좀 젊은 여성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것 같고 여기에서 가까운 거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대방역이면 같은 가격이면 조금 더 깔끔한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신림오동이 확실히 좀 비싸긴 비싸네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